요엘 1장 앗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재가 요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요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 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성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재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재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들이지 못함 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요호와께 부르지를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요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를 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 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요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 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 이니이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요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피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주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화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리.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쇠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마이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 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네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마이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이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망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밭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미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루와시돈과 불레사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족 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의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낯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둬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에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쳐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신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안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요엘 1장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에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도다.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버렸고 내 무화과나무를 망쳐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베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재물인 전재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울어라. 밭의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가 죽어간다. 성류나무와 종류나무와 사과나무가 말랐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버렸다. 제사장들아 거친 배옷을 입고 슬피울어라. 재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배옷을 입고 자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재물과 부어들이는 전재물이 떨어졌으니 슬퍼하여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에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요호와께 부르지져라. 아 재앙의 날이여 요호와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날의 전능자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 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메말라 죽었다. 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다. 짐승들이 배고파 울부짖고 소떼는 헤매고 있다. 먹을 풀이 없으니 양떼조차 고통을 당한다. 요호와여 내가 죽게 불을 짓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풀을 태워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짐승조차 죽게 불을 짓습니다. 신의 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요엘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요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 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을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나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려간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 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재물과 부어들이는 전재물을 바칠 수 있게 될지 누가 아느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재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그분의 땅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어 너희가 만족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너희가 다른 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군대를 너희 땅에서 몰아내겠다. 그들을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앞에 있는 군인들은 사해로 몰아넣고 뒤에 있는 군인들은 지중해로 몰아넣겠다. 그들이 못된 짓을 했으므로 그들의 몸이 썩어 고약한 냄새가 날 것이다. 주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푸른 풀이 자라며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무허가 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아 기뻐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은 의로운 일을 하시며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옛날처럼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타장마당에는 곡식이 가득하고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도록 보낸 큰 군대에 곧 불무치와 메뚜기 누리어와 황충이 먹어치운 것을 갚아주겠다. 너희가 여러 해 동안 고통당한 것을 갚아주겠다. 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으며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켰으므로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예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요엘 3장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온 나라를 다시 불러모으겠다. 그들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데려가서 심판하겠다. 그 나라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놓았고 내 백성을 강제로 다른 나라에서 살게 했으며 내 땅을 갈라놓았다. 또한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나누어 가졌으며 소녀를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포도주를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내겐 무슨 짓을 하려느냐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생각이냐 아니면 나를 해칠 생각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내게 한 그대로 내가 곧장 갚아주겠다.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빼앗아 갔으며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너희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서 그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내 백성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을 유다 백성에게 팔아넘기겠다. 유다 백성은 그들을 멀리 스바 백성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깨워라 모든 군사들을 모이게 하여라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에게는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모든 나라들아 서둘러 오너라 사방에서 함께 오너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그곳에 내려보내소서 나라들아 깨어라 여호사밭 골짜기로 모여라 내가 거기에 앉아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 낫을 들어라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었더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포도를 밟듯 그들을 밟아라 술통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악하다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은 어두워질 것이며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무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계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띔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요엘 1장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의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구루터기만 남겨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백성아 울어라 약혼자를 잃고 슬퍼하는 처녀처럼 굵은 배옷을 걸치고 울어라 성전에 날마다 바치는 곡식 재물도 동나고 부어들이는 재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밭이 황폐하구나 곡식이 다 죽고 포도송이가 말라 쪼그라들고 올리브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니 땅이 통곡하는구나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나무도 시들었다 성류나무 종려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에 있는 나무가 모두 말라 죽었다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재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배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세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재물과 부어드릴 재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불을 지져라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불을 짓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타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 버렸습니다 시내에도 물이 마르고 광야의 초원이 다 말라서 들짐승도 주님께 불을 짓습니다 요엘 2장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위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면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괭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들 자지러지고 모두들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밀치지도 않고 제각기 줄을 맞추어 진군한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투창을 뚫고 전진한다 그들의 행렬은 끊어지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쳐들어간다 전진할 때에는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날을 견디어낼까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런지 누가 아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뿔라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백성을 한데 모으고 회중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장노들을 불러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점먹이들도 불러 모아라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장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요엘 3장 때가 되어 그날이 오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 그들을 여호사밭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여 나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넣고 또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나의 백성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다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기 때문이다 두로와 시돈과 플레셋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복할 셈이냐 너희가 나에게 무슨 보복을 한다면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당장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넘기며 나라 밖 먼 곳으로 보냈다 너희가 그들을 멀리 팔아넘겼지만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는 너희가 그들에게 한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제는 내가 유다 사람을 시켜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팔겠다 유다 사람은 너희의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전쟁을 준비하여라 용사들을 무장시켜라 군인들을 모두 소집하여 진군을 개시하여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병약한 사람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서라 사방의 모든 민족아 너희는 모두 서둘러 오느라 이 평원으로 모여라 주님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치십시오 민족들아 출발하여라 요호사밭 골짜기로 오느라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 거두어 드릴 국식이 다 익었으니 너희는 낫을 가지고 와서 국식을 거두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동마다 술이 넘칠 때까지 포도를 밟듯이 그들을 짓밟아라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다 판결의 골짜기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 판결의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그때의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언덕마다 젖이 흐를 것이다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띔 골짜기에 물을 대어줄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막으로 바뀐다 그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백성을 폭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유다 땅은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그러할 것이다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여도 내가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나 주는 시온에서 산다 우린 이런 상황이 없어졌다 중간에 따라서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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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정해진 것이다